활꽃개가 방금 들어왔습니다. 지금 몇 킬로 올라가는거 볼게요. 지금 7마리 올리니까 1킬로가 좀 높네요. 7마리 정도 나오고 보시면 되구요. 그..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장게장 담그실 때요. 이렇게 배가 빨간거에서 알이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배가 빨간지 않은거에서 알이 덜 차 있어요. 그러니까 게장 담글 때 이런걸로 골라 하고 담그셔야 되요. 이런건 무침으로 드시고 꽃게 크기가 지금 제 손이 이만해요. 큰 꽃게 아닙니다. 1킬로에 7마리 정도 올라가니까 큰 꽃게는 아니구요. 큰 꽃게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준비할게요. 6킬로에 한 2마리 3마리는 안되구요. 2마리 좀 넘어요. 근데 그게 지금 6만 4천원 정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너무 비싸니까 제가 안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걸 또 원하시면은 맞춰 드릴 수 있어요. 바rab